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우하는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 월드 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당신이 플라시보다 라는 책입니다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마음 활용법 이라는 책이고요 저자와 역자가 모두 유명하신 분이네요 저자는 조 디스펜자입니다 라이프 대학에서 카이로프레틱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원에서 신경학 신경과학 뇌의 기능과 화학 세포생물학 기억형성 노화와 장수의 문제들을 연구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도대체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what the blip do we know 이 책은 이게 다큐멘터리가 책으로 된 내용이 바로 blip 이라는 책이고 제가 책춘함에서도 소개 드렸으니까 함께 최종 영상에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가장 성공한 역사상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하나고 양자역학을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것이어서 여러분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저도 또 한번 링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양자물리학에 대한 아주 대중화시키는데 아주 훌륭한 다큐멘터리고 여러분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아니면 blip 이라는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함께 출연해서 여러 과학자 중 한 명으로 출연하면서 대중에게 처음 알려졌다 신경과학 양자역학 후성 유전학 등 최신 과학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 안에 무한하고 놀라운 능력을 활용해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창조하는 방법을 열정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전 세계 26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 뇌의 배선을 바꾸고 몸을 재구속권화하는 법을 강의해 왔으며 입문자를 위한 온라인 집중 워크숍 3일짜리 중급과정 워크숍 그리고 뇌의 심장 기능 유전자 발현 에너지 변화 등을 즉석에서 측정하는 5일짜리 고급과정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고급과정 워크숍에서는 뇌전도 측정기로 참가자들의 뇌파 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수학적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명상 전후의 다른 뇌파의 패턴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탐구한다 또 관련 책으로는 브레이킹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 국내에 번역이 되어 있고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또 번역이 되어 있네요 강의와 저술 활동 외에도 워싱턴 올림피아 근처에 있는 자신의 카이로프라틱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치료한다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까지 있는데 홈페이지도 제가 이 영상 하단에 있는 정보란에 함께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미란 선생님은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번역하셨죠 동국대학교에서 인도철학을 인도델리 대학교에서 인도 고대사 철학 종교를 공부하신 분이고 현재는 독일에 거주하며 정신세계, 영성, 인문분야 출판기획 및 영어와 독어 전문 번역과로 활동하신 분이고요 마음공부에 관한 훌륭한 책들을 많이 번역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첫 소개 시간으로 책 전체를 숲으로 바라보는 그런 소개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책이 있으면 제일 먼저 책의 서문 보시고 그 다음에 목차 살펴보시고 맨 뒤에 결문으로 가는 방식이 책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어떤 주제로 또 어떤 관점으로 어떤 논리적인 순서를 통해 관통하고 가는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제가 하버드에서 논문 볼 때도 이런 방식으로 보고 하버드 학습센터에서도 이제 공부하는 요령으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항상 전체를 먼저 꼭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내가 원하는 세부사항으로 차근차근 들어가시면 그리고 책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꼭 보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방식으로 먼저 전체를 조망하시고 그 다음에 내 구미에 가장 끌리는 그것부터 치즈를 야금야금 갈가먹듯이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 녀석부터 이렇게 이렇게 발췌해서 보는 것도 책을 재밌게 보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추미란 선생님의 이 옴기니의 말이 또 전체를 아주 잘 풀어주니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세계와 과학의 이토록 명쾌한 결합이 또 있을까 10년도 훨씬 전 인도 철학을 머리로만 공부하던 시절 어느 날 한 책에서 이런 문구를 읽게 되었다 명상을 하면서 호흡을 관찰하는 이유는 호흡이 자율신경계 즉 무의식에 속하지만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호흡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의식적으로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이 내용은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 변화의 네 가지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세 번째 요령이죠 모든 변화는 호흡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자 앞서만한 내용을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날 당장 짐을 꾸려 명상센터로 달려갔다 명상이 아무리 좋아도 뜬구름 잡듯 선문답식으로 설명만 하면 누가 매일 꼬박꼬박 그 힘든 일을 하겠는가 조 디스펜자의 말대로 신비주의를 벗기는 현대 언어는 역시 과학일 수밖에 없다 그 후 지금까지 나는 나름 열심히 명상을 하며 무의식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았고 바로 무의식의 의식화죠 이제는 명상 없는 일상은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분명 슬럼프도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추상적이 되었다 다 아는 것 같다가도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고 열정이 사라졌고 매너리즘에 빠졌다 바로 그때 조 디스펜자를 만났다 사람들은 원하면 이루어진다 부정적인 사람은 될 일도 안 된다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기적을 믿어라 우리 몸은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다 같은 말을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불치병에 걸린 경우처럼 정말이지 기적을 믿고 싶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한다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한다 가끔은 대자뷰도 육감도 경험하고 내 무의식의 무한한 잠재성을 느끼는 동시에 우주의 광대함에 경외감도 느낀다 그런 느낌을 믿기는 하지만 그런 현상을 뭐라고 똑 부러지게 설명할 수가 없다 무의식의 힘 혹은 기, 에너지의 변화 같은 말로 뭉뚱그려 이해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를 완전히 믿고 생활 속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투오 디스펜사의 이 책 당신이 플라시보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왜 그 말들이 사실이며 우리가 왜 그런 무의식적인 힘과 에너지를 느끼는지 과학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99.9999999%가 에너지인데 우리가 물질만 보고 물질만 실제라고 느끼는 이유 보통의 의식상태에서 병을 고칠 수 없는 이유 우리 뇌가 작동하는 정확한 방식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뇌와 유전자의 정확한 상호방식 등 그리고 더 놀랍게도 그런 과학적인 사실들과 명상을 더더욱 완벽하게 연결시킨다 이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이론과 실천의 완벽한 체계를 하나 제시하는 것이다 이 책 한 권으로 조 디스펜자는 불교 명상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전통방법과 뉴에이지, 원네스, 기적수업, 긍정심리학 같은 영성체계들이 하는 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 명상을 좀 했다는 사람들도 실제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은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현대과학을 잘 아는 사람도 현대과학이 하는 말을 실제 몸과 마음으로 느끼지는 못한다 조 디스펜자는 그 둘을 모두 겸비한 사람으로 전체 그림을 깨끗하게 그려냈고 그 그림은 명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그의 이론과 실천의 체계가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 꼭 도움을 받을 만한 책이다 디스펜자가 말하는 이 책에는 실질적으로 병을 낫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영적 육체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 경이롭기만 한 과학서에 그치거나 신비롭기만 한 종교 명상서에 그치는 책이 많지만 이 책은 그 둘의 균형을 놀라울 정도로 잘 잡아 양쪽 모두에 힘을 실어준다 아는 만큼 느껴진다고 조 디스펜자를 만나고 내 자신의 명상과 삶도 황골탈태를 거듭하고 있다 이 책이 들려주는 첨단 과학과 많은 연구 결과들이 독자의 암을 넓혀주고 그 암이 곧 경험이 되어 독자들의 삶 그 스펙트럼도 물질 세상을 넘어 텅 빈 듯 하지만 가능성과 사랑으로 가득 찬 양자장의 세상으로까지 무한히 넓혀지기를 바라본다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인간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의 역학을 이보다 더 명쾌하게 설명하는 책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명상을 하면서 혹은 살아오면서 가졌던 의문들을 해결해주고 동시에 매일매일 수행을 요구했으니 그야말로 역자에게는 바이블과 같은 책이었다 이 책이 역자에게 명쾌하게 다가왔던 것은 동양에서 선문답하듯 논의되던 문제를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로 풀어냈기 때문이다 당신 유전자 속의 진이라는 책으로 아주 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도순 처치의 서문입니다 조 디스펜저는 그의 다른 팬들처럼 나 역시도 이번에는 또 어떤 도발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까 늘 궁금해하는 사람이다 조는 분명한 과학적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감을 자극하는 통찰들을 끌어내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의 경계를 확장하고 가능성의 한계를 넓힌다 웬만한 과학자들보다 더 진지하게 과학을 탐구하는 그는 이 매력적인 책에서도 후성 유전학 신경 가소성 정신신경 면역학 등의 최근 성과들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 결론이 흥미진진하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도와 우리가 경험하는 초월적 상태들이 우리의 뇌와 몸의 양상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 결론이다 또 한마디로 그냥 또 압축해버리죠 책 전체 내용을 이 책으로 당신도 이 결론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새로운 몸과 새로운 삶을 당신 스스로 창조하게 될 것이다 이 결론은 형이상학적인 명제가 아니다 조는 모든 연결고리들과 인과성의 사슬 안에 두고 설명한다 이를테면 하나의 생각이 원인이 되어 실제로 줄기세포 수가 증가한다거나 현류 속을 순환하는 면역성 부여 단백질 분자 수가 증가한다거나 하는 생물학적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다 이 책은 척추뼈가 여섯 개나 부서지는 큰 사고 이야기로 시작한다 조 자신이 직접 겪은 사고이다 도련 큰 고난에 처한 조는 그때까지 이론적으로만 믿고 있던 것을 직접 실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는 우리 몸이 지성을 타고났고 그 지성에는 기적적인 치유의 힘도 들어있다고 믿고 있었다 척추가 다시 붙는 모습을 상상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그가 보인 노력은 그 자체로 영감과 투지의 귀감이라 할 만하다 우리는 모두 그런 자연스러운 회복과 기적적인 치유 이야기에 감동을 받는다 하지만 이 책에서 조는 우리는 누구나 그런 치유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재생능력은 바로 우리 몸의 조직 속에 내재해 있고 퇴행과 질병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지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몸이 스스로를 재생하는 원리를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생리적 과정들을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포가 합성, 제조, 생산하는 호르몬, 단백질, 신경, 전달 물질들과 세포가 신호를 보내는 데 쓰는 신경 통로들을 우리가 스스로 총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정적인 구조가 아니라 매 순간 동요하고 변화한다 우리의 뇌는 매우 활발한 기관으로 그 안에서는 매초 수없이 많은 신경들이 서로 연결되었다가 끊어진다 조는 우리가 승객이라는 수동적인 자리가 아니라 운전자라는 힘 있는 자리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 몸의 생리 과정들을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복 자극으로 신경 다발 내에 연결 숫자를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 1990년대 발견되면서 생물학계에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그 사실을 발견한 신경 정신과학자 에릭 켄델은 노벨상을 받았다 후에 켄델은 사용되지 않는 신경 연결들은 단 3주 만에 움츠려들기 시작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 말은 우리가 신경 네트워크 전역에 신호를 보냄으로써 뇌의 모양을 계속 고쳐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켄델 등이 신경 가소성을 연구하던 그 10년 동안 다른 과학자들은 정적인 유전자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75%에서 85% 정도에 이르는 유전자 대부분은 환경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발현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그 환경에는 우리가 뇌 속에서 키우는 생각 믿음 감정도 포함된다 그런 유전자들의 한 부류인 전초기 유전자 이게 immediate early genes라고 해서 iegs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급속 초기 발현 유전자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 전초기 유전자는 그 완전 발현까지 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전초기 유전자는 다른 수백 개의 유전자와 우리 몸 속 먼 곳에 있는 수천 개의 다른 단백질의 발현을 통제하는 조절 유전자이다 그런 전초기 유전자에 의한 몸 전체의 급속한 변화는 이 책에서 앞으로 접하게 될 급진적인 치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존은 변형에 있어 감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과학자 저술가 중 한 명이다 부정적인 감정이란 간단히 말해서 일종의 중독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깊이 중독된 것이다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dhea나 옥시토신 같은 완화 호르몬이나 모두 설정값 세 포인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균형을 편안한 상태 설정값 밖으로 내모는 생각을 하거나 그런 믿음을 지지할 때 그렇게 불편한 것이다 이게 딱 우리 내면의 어떤 프로그래밍식으로 딱 그냥 어떤 값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최신 과학이 이해하는 중독과 갈망의 역학이 그렇다 당신은 내면 상태를 바꿈으로써 외부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존은 뇌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의도들이 화학물 메신저인 이른바 신경펩티드로 바뀐 다음 몸 곳곳에 신호를 보내며 유전자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의 사슬을 더할 수 없이 능숙하게 설명한다 육체적 접촉으로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일명 커들 호르몬 포용 호르몬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이 커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 옥시토신은 사랑과 신뢰의 감정과 관계한다 당신도 연습만 한다면 당신만의 스트레스 호르몬 치유 호르몬의 설정값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생각을 감정으로 전환하는 것 혹은 생각의 감정을 보태는 것만으로 자가치유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언뜻 믿기 어려울 수도 있다 조 자신조차도 종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든가 휠체어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든가 편두통이 사라진다든가 하는 등의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의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이 조의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그런 결과들이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존은 우리가 우리 몸의 플라시보 효과를 확신하고 이용할 때 과연 얼마나 빨리 치유가 일어날지 궁금했고 뛰노는 아이처럼 기쁘고 열린 마음으로 실험을 해나갔다 그런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의 제목 당신이 플라시보다는 당신 몸의 생리적 사건들의 사슬을 만들어내는 것이 당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믿음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때로 불편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계속 읽어보기 바란다 불편함은 불가피한 변화와 호르몬 설정값이 흔들리는 것에 저항하는 당신 과거의 자아가 느끼는 것이다 또 애고 미운 오리 새끼 얘기죠 존은 그 불편한 느낌이 과거 자아의 소멸이 야기하는 생물학적 감각일 뿐이라며 우리를 안심시킨다 우리는 대부분 그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럴 시간 여유도 없다 그래서 이 책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존은 그 변화의 과정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을 깊이 파고들면서 이를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설명을 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존은 비유와 사례를 통해 이러한 발견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는 극적인 이야기도 소개한다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은 조가 윤곽을 잡은 연구에 자기주도 신경 가소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이름은 우리가 스스로 경험의 질을 높임으로써 오래된 신경회로를 없애고 새로운 회로를 형성해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sdn이 이게 바로 자기주도 신경 가소성이 다가올 세대의 개인적 변형과 신경생물학의 가장 강력한 개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 책이 그 움직임의 선도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책의 2부에 소개하는 명상훈련 부분에서는 형이상학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제시될 것이다 당신도 이러한 명상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자신의 플라시보가 될 때 얻게 될 커다란 가능성들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여기에서 목적은 당신 인생에 대한 믿음 혹은 인식을 생물학적인 수준에서 바꾸는 것이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미래와 사랑에 빠져 결국 그 미래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창조하는 거죠 이걸 잘 설명한 메커니즘이 행운 사용법에서 7가지 단계로 그걸 메커니즘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가능성의 지평을 넓혀줄 이 황홀한 여정의 도전에서 몸의 기능과 치유의 역량이 급격히 업그레이드되는 경험을 누려보기 바란다 그 과정에 열정적으로 뛰어든다고 해서 또는 과거에 당신 발목을 잡던 생각과 느낌과 생물학적 설정값을 버린다고 해서 당신이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최고의 잠재력을 깨달을 능력이 당신 안에 있음을 믿고 용기를 내 행동에 나서보기 바란다 그때 당신은 플라시보가 되어 당신을 위해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해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창조하게 될 것이다 도슨 처치 박사 한국의 번역서 한 권은 깨어있는 마음의 과학 이라는 한 권의 역서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책머리의 깨어남 이 모든 일에 어떤 것도 전혀 계획에 없었다 강연자 저술가 연구자로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모두 그것들이 나를 찾아왔다고 하는 쪽이 맞을 것이다 깨어나려면 모닝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 나도 1986년 그 전화를 받아야 했다 카르마 타이밍이라고도 하죠 아름다운 4월의 어느 날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팜스프링스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했다가 나는 SUV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는 일종의 특혜였고 그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으며 이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 나는 23살로 캘리포니아 라호야에서 짧다면 짧은 기간 카이로프랙틱을 공부했고 요새는 이제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몇 달 동안 고된 훈련을 마친 상태였다 그 사고는 수영 레이스를 마치고 자전거 레이스를 시작했을 때 일어났다 나는 힘든 전환점에 다다르는 중이었고 그곳에서 일반 차량들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가오는 차량들을 등지고 서 있던 경찰관이 나에게 우회전을 해서 코스대로 따라가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레이스에 집중하며 사력을 다해 달리던 중이었으므로 이 지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 모퉁이에서 두 명의 사이클 선수를 제치던 순간이었다 거의 시속 90km로 달려오던 빨간색 4륜 구동 부른코가 뒤쪽에서 내 자전거를 강타했다 그 다음 순간 나는 허공에 붕 뜨는가 싶더니 등을 바닥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떨어졌다 달려오던 속도가 있는 데다가 부른코 운전자가 반사신경이 둔한 나이든 여인이었던 탓에 그 차는 계속해서 내 쪽으로 달려들었고 나는 그 차의 범퍼에 한 번 더 부딪혔다 나는 차 아래 깔리고 싶지 않았고 그 금속 덩어리가 아스팔트 위에 널부러져 있는 나를 밟고 지나가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기에 재빨리 범퍼를 부여잡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 상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운전자가 깨달을 때까지 길 아래쪽으로 한참 동안 밀려가야 했다 마침내 그녀가 차를 멈춰 세웠을 때 나는 중심을 잃고 18m 정도 굴러떨어졌다 지금도 나는 그때 쌩 하며 지나가던 자전거들과 라이더들의 공포에 찬 비명소리와 놀라서 내뱉은 말들을 기억한다 그들은 레이스를 멈추고 나를 도와야 하는지 계속 달려야 하는지 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했다 그곳에 누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항복하는 것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내 척추뼈가 6개나 부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견갑골에서 신장까지 걸쳐있는 흉추 8, 9, 10, 11, 12번과 요추 1번의 압박, 골절을 입었다 사각형 덩어리들이 한 줄로 쌓여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척추가 그렇게 강하게 바닥에 부딪혔으니 그 충격에 무너지고 눌려버린 것이다 깨진 척추뼈 중 가장 위쪽에 있는 흉추 8번은 60% 이상이 부서지고 척수를 보호하는 원호 궁은 부서져 프레첼빵 모양으로 비틀어져 있었다 척추뼈가 압박되어 부서지면 뼈들이 어디론가 흩어지게 마련이다 나의 경우 부서진 뼛조각들 상단 수가 척수 쪽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결코 좋은 양상이 아니었다 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련의 신경학적 증상들을 느끼며 깨어났다 여러 형태의 통증, 다양한 수준의 마비, 따끔거림, 양쪽 다리 일부의 감각상실 그리고 움직이려 들 때마다 전해오는 끔찍한 고통 마치 통제할 수 없는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온갖 종류의 혈액검사, 엑스레이 검사, CT 촬영, MRI 촬영을 했고 정형외과 의사가 내게 그 결과들을 보여주며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결론을 전했다 척수로 들어간 뼛조각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아무래도 헤링턴 로드, 1953년 미국의 폴 헤링턴이 고안해 낸 1990년대 말까지 척추 측만증 환자에게 삽입 시술되던 일종의 막대 이게 헤링턴 로드라고 하네요 이 막대를 심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척추뼈의 부서진 부분 위아래로 두세 군데째서 30cm 스테인리스 스틸 막대 두 개를 척추 양쪽에 세우고 나서로 조인 다음 잼새로 고정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 다음 엉덩이뼈를 약간 긁어내 두 막대에 붙이겠다고 했다 큰 수술이 될 테지만 그래야 최소한 걸을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도 난 알고 있었다 수술을 해도 어느 정도는 장애가 남을 것이고 남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이다 말할 것도 없이 달갑지 않은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 수술을 받지 않으면 온몸이 마비될 게 명확해 보였다 팜스프링스 지역 최고의 신경과 전문의도 그 의견에 동의했으며 나와 상태가 비슷한 사람 중에 수술을 거부한 사람은 미국에서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압박골절을 입은 흉추 8번이 쐐기 모양으로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일어서려고 해도 척추가 몸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일어서면 척추가 무너지면서 부서진 척추뼈 조각들이 척수 안으로 더 깊이 밀려들어 갈 것이며 그러면 가슴 아래 전체가 즉각 마비될 터였다 그것 또한 전혀 매력적인 제안이 아니었다 난 집에서 가까운 라호야의 한 병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남북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하다는 한 외과 의사와 다른 한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그 두 의사 모두 해링턴 로드를 심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진단들이 상당히 일관성이 있었다 수술을 받거나 마비되어 다시는 걷지 못하거나 내가 의사였더라도 수술을 권했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제안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 제안을 따르지 않았다 그 당시 내가 어려서 그렇게 대담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해링턴 로드 삽입이라는 의료 모델과 전문가 권고를 거스리기로 결심했다 난 우리 몸속에 있는 생명력을 주는 보이지 않는 지성 혹은 의식이 있다고 믿었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죠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그래서 덴프 사상에서도 일본의 아주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나카무라 덴프라고 마스시다 고노스게에게 영향을 줬을 뿐 아니라 정말 일본의 아주 거성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준 아주 선구자고 깨달음을 가진 사상가고 사업가였던 분인데 그분도 이 얘기를 지금 조 디스펜자가 하는 만큼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이야기를 했다기보다 그 당시에 통찰적이고 직관적인 지혜를 가지고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강하다 자연치유력을 믿어라 약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평상심만 있다면 생명의 힘은 끊임없이 솟는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로 다 들리죠 그 지성 혹은 의식이 매 순간 우리를 지지하고 유지하고 보호하고 치유한다 그 지성이 두 개에서 시작해 거의 백조개에 이르는 분화된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매일 우리 심장을 수십만 번 뛰게 하며 그것이 매초마다 각 세포 안에서 수십만 개의 화학적 반응들을 조직한다 그것이 하는 놀라운 기능들은 그 외에도 수없이 많다 그 무렵 나는 만약 그 지성이 실제하고 그래서 그것이 기꺼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나도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내면으로 들어가 그것과 만나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몸에 자가치유 능력이 있음을 그렇게 머리로 이해하기는 했어도 나는 내가 아는 그 철학의 소소한 것들을 하나하나까지도 실제 다 적용해보면서 그 이해를 다음 수준으로 그 다음 수준으로 그렇게 그 다음 수준으로 넓혀가야만 했다 정말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였다 어디 갈 수도 없었다 엎드려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두 가지 결심을 했다 첫째 매일 내 안의 지성에게 모든 의식을 집중해서 그것에게 나의 계획을 순서대로 아주 자세히 말해주고 그 견봉과 비전을 보여준 뒤 무한한 힘을 가진 그 위대한 마음에게 나를 온전히 맡겨 그것이 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책도 역시 어제 함께 소개드렸던 초우식이라는 책에서 상당히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도 최종 화면과 책의 정보란에 함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와 관련한 어떤 생각도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간단했다 적어도 계획만큼은 과격한 결정 담당 의료진의 충고를 듣지 않고 나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나와 당시 가까운 친구 둘과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갔다 그 집에서 나는 치유에 집중하며 석 달을 머물렀다 말하자면 나는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바로 척추뼈를 하나씩 재건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의식 consciousness 그 의식이 내 노력에 주의를 기울일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식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나는 그 의식이 나의 절대적인 참여를 요구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것은 내가 순간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즉 과거를 생각하거나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외적인 삶에 집착하거나 고통이나 증상에 집중하지 않고 순간에 살아야 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듯 상대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지 않은가 의식한다는 것은 알아차린다는 뜻이고 알아차린다는 것은 주의를 집중한다는 뜻이며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은 현재에 존재하며 주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의식은 내가 현재에 존재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알아차릴 터였다 다시 말하자면 그 의식의 마음과 교류할 때 나는 전적으로 현재에 있어야만 했다 즉 나의 현존과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은 그것의 현존과 그것의 의지와 그것의 마음에 딱 들어맞아야 했다 따라서 나는 하루에 두 번 각각 두 시간씩 내면으로 들어가 내가 의도한 결과의 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는 거죠 당연히 완전히 치유된 척추 그림이었다 물론 나는 내가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고 또 산만한지도 알게 되었다 위기나 트라우마의 순간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데 너무도 많은 주의와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것을 나는 그때 깨달았다 여러분 제가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기를 말씀드릴 때 이미 여러분은 그걸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방향으로 그거에 관한 완벽한 이해가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이런 아리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때 그 느낌 상태를 이미 상상해서 느끼면서 지금 현재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 느낌으로 지금 이 순간을 노심초사하면서 초조하게 살아가죠 바로 그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 미래에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 걱정과 염려 대신 그 느낌을 상상해서 그 상상한 느낌 자체를 지금 느끼면서 그 느낌이 주는 그러니까 이걸 self-inspired action self에서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좋은 감정을 느끼면서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 행동을 하는 이게 바로 저는 노자의 무의자연 상태 백조 상태 나비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무의식적 무능 상태에서 의식적 무능 상태로 알게 돼도 무능 상태가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으로 의식적 유능 상태로 계속 수행해야 되고 마스터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무의식적 유능 단계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색춘함 나비스쿨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런 수행을 즐겁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디자인 해놓은 건데요 이런 방식대로 여러분 내 몸에 가랑비 옷 젖듯 젖어들게 하는 것이 제가 변화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급진적인 방법으로는 근사체험, 인사체험이 있는데 상당히 과격하고 아니면 조 디스펜자처럼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그렇죠 너무 버겹죠 대부분 이 감남 을료 같은 우리한테는 어쨌든 그렇게 지혜롭게 가는 것이 책춘함의 점호점수 터틀식 유행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처음 몇 주 동안 나는 나의 그런 경향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런 경향이 매 순간 이어졌으니까 말이다 완전히 회복된 척추로 살아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명상을 한창 하던 중에 나는 갑자기 결코 다시는 걷지 못할지도 모른다던 몇 주 전 의사들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분명 내면에서 척추의 재건에 한창이었는데 다음 순간 보니 내 카이로프로틱 사업체를 팔아야 하나 만화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다시 걷는 모습을 머릿속에서 한 단계씩 시연하던 중에도 나머지 인생을 휠체어에서 앉아 살게 되면 어쩌지 하고 염려하는 나 자신이 보였다 애고의 짓거림이죠 어떤 상태였는지 상상이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산만해져 바깥 세상을 방황할 때마다 전체 상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지난한 작업이었고 거듭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이지 내가 해온 어떤 일보다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내 안에 관찰자가 알아보려면 그 최종 그림이 깨끗하고 명확하고 중간에 끊임없이 계속 그려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지성이 해낼 것이라고 내가 희망하고 확신했던 일을 그것이 정말 할 수 있게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난 의식적인 상태로 남아 있어야 했다 의식 없는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었다 절대기도의 비밀 여러분 책춘함에 소개해드렸죠 이 절대기도의 비밀도 같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링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의식에 집중하려고 나 자신과 싸우고 애쓰며 육주를 보내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중간에 멈춤 없이 내면의 재건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러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 일을 처음으로 해냈던 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테니스를 칠 때 스위스 팟 이게 이제 테니스 채로 공을 칠 때 가장 효율적인 곳을 의미합니다 스위스 팟에 공이 정확하게 맞았을 때의 느낌과 비슷했다 뭔가 옳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다 딸깍하는 소리 뭔가 딱 하며 분명해진 느낌이었다 그러곤 완성되고 온전해진 것 같은 느낌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처음으로 내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깨어있고 진정으로 편안했다 육주를 보낸 거죠 대단하죠 의지력도 대단합니다 머릿속에 어떤 수다도 분석도 생각도 집착도 시도도 없었다 홀가분해지더니 일종의 평화와 고요가 가득해졌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이상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았다 그런 깨달음에 이르자 치유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동시에 척추를 재건하며 원하는 심상을 창조하는 일이 매일 조금씩 더 쉬워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상당히 의미 있는 생리적 변화들이 일부 느껴졌다 그때부터 나는 변화를 위해 내면에서 내가 하던 일을 나의 박 즉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결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연결하는 순간 나는 더 많은 확신을 갖고 더 큰 집중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일을 하고 또 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끔찍한 일이 아니라 기쁘고 고무적인 일로 여기며 계속 해나갈 수 있었다 전에는 한 번 끝내는데 두세 시간이 걸렸던 일이 훨씬 짧은 시간에 끝이 났다 덕분에 시간이 한결 여유로워졌다 남은 시간 동안에 물가에 나가서 다시 일몰을 보게 된다면 친구들과 다시 음식점에 가서 점심을 먹게 된다면 어떨까 같은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 난 이제는 그런 일들을 결코 당연한 일인 양 여기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 생각들은 더 구체적이 되어서 예를 들어 샤워를 하며 얼굴과 몸에 물을 맡는 느낌 그냥 변기에 앉아있는 느낌 샌디에고 해변을 걷는 느낌 얼굴에 바람을 맞는 느낌 같은 것도 상상했다 사고 전에는 진정코 한 번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같이 소중했다 그리고 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이미 그곳에 가 있는 듯 느껴질 때까지 이 모든 일을 가슴 깊이 끌어안았다 그 당시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잘 안다 나는 양자장 퀀텀 필드 속에서 존재하는 미래의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 각각의 가능성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중이었다 이건 리얼리티 트랜서핑을 또 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이것도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미래를 선택한 다음 그 미래에 느끼게 될 고향된 감정까지 미리 느낀 그 순간 내 몸은 실제로 자신이 이미 그 미래를 경험하고 있다고 믿었다 원하는 운명을 바라보는 나의 능력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지면서 내 몸의 세포들은 스스로를 재조직하기 시작했다 나는 새로운 유전자들의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러자 내 몸은 정말로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그때 나는 양자역학의 주요 법칙 중 하나를 배우고 있었다 마음과 물질이 서로 분리 요소가 아니고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과 느낌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청사진이라는 것 말이다 여러분 그래서 책춘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무의식과 의식의 지혜를 그걸 분별할 수 있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다르게 움직이는지를 꼭 알아야 한다고 이해를 드리는 거고 에고와 셀프의 작동 원리들을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는 것 굉장히 강조드리고 있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양자장 내 무한한 가능성의 마음 안에는 모든 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게 하는 끈기와 확신과 집중의 능력이 들어 있다 잠재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모든 미래 현실을 끌어내려면 두 마음이 반드시 함께해야 일해야 한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종 젠더 문화 사회적 지위 교육의 정도 종교적 신념에 상관없이 심지어 과거에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 모두 신과 같은 창조자임을 깨달았다 그때 생애 처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존재라고 느꼈다 이제 고난이 이게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이게 내면의 연금술 칼룡이 연금술을 깊이 연구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죠 나는 다른 몇 가지 유용한 치료도 받았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는 식이요법 등의 섭생 프로그램 전문가 친구들로부터 받는 에너지 치유 정교한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내 안의 지성과 접촉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내 몸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사고 후 9주반이 지났을 때 나는 일어났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보조장치를 집어넣지도 않았고 수술도 받지 않았다 난 완전히 회복되었다 사고 10주 후 다시 카이로프렉터로서 환자들을 보기 시작했고 12주째에는 재활운동을 계속 하기는 했지만 사고 전에 하던 훈련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다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고 후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 그동안 등이 아픈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이다 이게 세도나 마음 혁명 그러니까 이제 세도나 메서드를 창시한 레스터 레븐슨의 또 경험과도 사형선고를 받고 깨달음을 통해 건강을 단기간 내에 회복을 하는 그 이야기와 또 연결돼서 들리는데 하여간 이거는 평범하지는 않은 아주 특별한 소명을 가지거나 어떤 카르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 게임 클래스트가 스스로 이제 디자인됐던 사람들의 아주 드문 이야기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 원리는 같은 거고 우리에게도 영감을 주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 그런데 나의 모험이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일상으로 돌아온 내가 예전에 나일 수는 없었다 이게 하나의 영웅의 여정이죠 여러분 큰 고통과 고난을 통해 변형이 일어나고 그 변형을 통해 어떤 지혜와 사랑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온 것 이게 바로 또 인생에서 펼쳐지는 조세 캠벨이 얘기하는 하나의 영웅의 여정의 한 시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많은 면에서 변해 있었다 나는 세상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하지만 당시 내가 알던 사람 중에서 그 세계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았다 예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확실해 보였다 한때 그렇게 중요하던 것들이 정말이지 더 이상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이란 과연 무엇인가 혹은 어떤 존재인가 같은 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질문이 바뀌면 내면에 답이 바뀌고 답이 바뀌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을 제가 이 북살롱에서 그렇게 그렇게 강조드리는 이유예요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내면을 변화시키는데 파워풀한 방법인지는 그냥 해보실 때는 좀 익숙하지가 않고 낯설고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지 않아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몸에 스며들게 됐을 때 내면에서 그 일이 정말 그냥 자동화되기 시작했을 때 무의식적 유능 상태가 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삶이 정말 강력하게 전환하기 시작을 하죠 그거를 그냥 가랑비에 어쩌듯이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책춘함의 북살롱이고 북코칭이고 다 그런 시스템을 고려해서 디자인된 내용들입니다 곧 샌디에고를 떠나 태평양 연안 북서부로 이사했고 나중에는 워싱턴주 올림피아 근처에서 카이로프렉틱 클리닉을 열었지만 처음에는 세상에서 은둔한 채 영성 연구에만 몰두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불치라고 생각되는 심각한 질병이나 상태가 수술이나 약물치료 같은 기존 의학의 개입 없이 치유되는 이른바 자연관회에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spontaneous remissions remissions라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회복기에 길고 외로운 밤들을 뜬 눈으로 지세우면서 나는 내 안에 그 의식에게 약속했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면 몸과 마음의 연결 그리고 물질을 지배하는 마음의 개념을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남은 생을 다 바치겠다고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 후 30년 동안 내가 해오고 있는 일이다 나는 병원 치료건 다른 치료건 치료를 받았음에도 낫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해졌는데 갑자기 병이 나왔다는 사람들을 나라가 어디든지 두루두루 찾아다녔다 그들 사이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인터뷰를 시작했고 그들을 낫게 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기록해 나갔다 과학과 영성을 결합하고 싶은 나의 열정 때문이었다 나는 그 기적적인 경우들을 하나하나가 모두 마음이라는 강력한 요인 덕분임을 알게 되었다 내 안에 과학자가 호기심을 키우며 들썩이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대학 수업을 들으며 신경과학의 최신 연구들을 공부했고 대학원에 들어간 뇌영상법 신경가소성 후성유전학 혹은 후생유전학 정신신경면역학 분야에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알고 또 마음을 바꾸는 과학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니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치유를 재현해낼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즉 아픈 사람들은 물론이고 건강하지만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인간관계나 직업, 가족관계 등 삶 자체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도록 해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2004년 과학자와 연구자 13인 중 한 사람으로서 다큐멘터리 영화 What the Blip Do We Know? 에 촬영에 초대받아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영화가 하루아침에 대단한 센세이션을 몰고 왔다 이 영화도 그냥 여러분 카페에다가 제가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미 공유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카페에다가 네이버 카페 북튜버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고 왔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실체의 본성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고 관찰이 정말 중요한지 더 정확히 말해 관찰이고 현실이 되는지 보기 위해 삶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영화와 이 영화에서 지지하는 개념들을 입에 담았다 그 뒤를 이어 2007년 나의 첫 번째 책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가 출간되었다 이 책이 서점에 나온 지 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삶을 바꿔서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팀을 만들어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워크숍을 열고 뇌가 작동하는 법과 신경생리학적 원칙들을 이용해 생각을 재설계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지 정보만 나누고 끝나는 워크숍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 정보를 보강할 수 있는 명상법을 추가했다 참가자들에게 몸과 마음의 변화를 부르기 위해 따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들을 제공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 그들의 삶 또한 바뀌어 나갔다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입문 성격의 워크숍을 마치자 사람들이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또 다음 단계에 워크숍을 주최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도 마치자 더 많은 사람이 또 다음 단계에 더 높은 수준의 워크숍을 열어줄 수 없겠느냐고 물어왔다 내가 워크숍을 연 거의 모든 곳에서 그런 일이 계속 이어졌다 강의를 하나 마칠 때마다 나는 그것이 전부라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다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계속 또 요구했다 그 덕분에 나도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었고 발표와 명상법도 더 다듬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탄력을 받을 즈음 좋은 피드백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 파괴적인 습관들을 없애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작은 변화들 뿐이었지만 크게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정보를 마음에 들어했고 계속 실습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나를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다 때가 되면 더 이상 부르지 않을 것이고 그럼 이 일을 다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첫 번째 워크숍을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우리 팀은 그동안 워크숍에 참고한 사람들로부터 꾸준한 명상 결과, 긍정적인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다 삶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홍수처럼 밀려들기 시작했다면서 그들은 매우 기뻐했다 그 후 1년여에 걸쳐 받은 피드백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워크숍 창자자들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가 아니라 의료검사의 수치 같은 객관적인 결과로도 건강이 좋아진 것이 확인된다고 보고하기 시작한 것이다 때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검사 결과도 있었다 그 사람들도 내가 연구하고 관찰하고 마침내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에 썼던 바로 그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자꾸 반복되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건 과학법 측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그런 사실들을 목격하는 일은 더할 수 없이 흥미로운 일이다 마치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라는 말로 편지를 쓰기로 작정한 것만 같았다 그들이 경험한 변화는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다 얼마 후 같은 해에 시애틀에서 두 번에 걸쳐 워크숍 행사를 가졌는데 그때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행사에서 다발성 경화증 때문에 도착할 때는 보행기를 이용했던 한 여성이 워크숍이 끝날 때는 보행기 없이 혼자 걸었다 두 번째 행사에서는 10년 동안 다발성 경화증으로 고통받던 또 다른 여인이 늘 느껴오던 왼발의 마비와 절임 증상이 사라졌다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2010년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 콜로라도에서 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워크숍을 진행했을 때는 사람들이 즉석에서 더 건강해졌음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일어나 마이크를 잡더니 상당히 고무적인 말들을 해주었다 그 중 나는 기업주들로부터 변화의 생물학 리더십의 신경과학 기업 문화 변형을 위한 개인의 변형을 주제로 강연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 한 단체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나면 여러 간부들이 찾아와 내 아이디어를 변형을 위한 기업 모델로 채택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그래서 나는 기업과 기관을 위한 맞춤용 8시간 연수 코스를 만들었다 그 코스가 크게 성공한 덕분에 천재가 되는 30일이라는 기업용 프로그램이 탄생했다 어느 순간에 보니 나는 소니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 겔로우 패밀리 비냐드 전기통신기업 와우를 비롯해 많은 기업과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위경영자들을 위한 개인지도가 그 뒤를 이었다 기업용 프로그램 수요가 몹시 커져서 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현재는 30명이 넘는 코치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 중에 전직 CEO, 기업 컨설턴트, 심리치료사, 법조인, 외과의사, 엔지니어 등 전문 업종 종사자도 많다 이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회사의 변형을 입기는 우리 모델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미래는 꿈에서조차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다 나는 2012년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의 실천 편이라 할 두 번째 책 브레이킹을 썼다 이 책에는 변화의 신경과학과 호성 유전학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러한 변화에 대한 필요한 단계적 지침들을 가지고 만든 4주짜리 프로그램도 포함시켰다 그 후 나는 콜로라에서 한층 더 발전시킨 워크숍을 진행했고 그곳에서 우리는 상태가 각기 다른 7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연관외를 경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심각한 음식 알레르기 때문에 상추만 먹고 살던 여성이 바로 그 주말에 치유되었다 다른 사람들도 글루텐 불레성, 만성 소화장애증, 갑상성 문제, 심각한 만성통증을 비롯한 여러 증상들을 치유했다 나는 갑자기 사람들이 그때까지의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건강과 삶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워크숍을 진행할 때 아주 최첨단 과학 측정, 의학 측정 도구들을 가지고 EEG라든가 Q, EEG, HRV라든가 GDB같이 아주 세밀하게 촬영하는 촬영 기법들, 기기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이 효과들을 검증을 해간 내용이 쭉 펼쳐집니다 내가 그러한 워크숍을 진행한 취지는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를 실제로 적용하는 법도 가르쳐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개인적 변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이었다 현대인은 결국 과학이 신비주의를 설명할 가장 적당한 언어인 셈이다 종교나 문화를 말하는 순간 또 전통을 인용하는 순간 청중들은 분리되어 버린다 하지만 과학은 그들을 통합시키고 신비의 겉옷을 벗겨낸다 그리고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발견했다 내가 가능성의 과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약간의 양자역학 이론을 끌어와서 변형을 위한 과학 모델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신경과학, 신경내분비학, 후성유전학, 정신신경면역학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첨가할 수 있다면 거기에 정확한 훈련법이 전달될 수 있고 그 정보들을 적용할 기회를 적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또 변형이 일어날 때가 그 변형을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그러한 변형의 측정은 참가자들에게는 더 큰 정보가 될 것이다 참가자들이 방금 경험한 변형에 대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정보로 그들은 또 다른 변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에서 벗어나 진정한 그들, 신과 같은 창조자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나비에 가까워질수록, 백조에 가까워질수록 그러한 변형을 이어가기가 점점 더 쉬워질 것이다 난 이러한 정보를 변형을 위한 정보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내가 열정적으로 살피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나는 입문자를 위한 7시간 온라인 집중 워크숍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1년에 9회에서 10회에 걸쳐 3일짜리 중국과정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다 또 1년에 한두 번 앞에서 언급한 과학자들과 함께 뇌, 심장 기능, 유전자 발현, 에너지 변화 등을 즉석에서 측정하는 5일짜리 고급과정 워크숍도 진행한다 그 결과들은 더할 수 없이 놀라운 것들로 바로 이 책의 바탕이 되었다 자 오늘 소개는 기네요 오늘 그래도 어떤 취지에서 이런 것들이 펼쳐져 나가는지에 관해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인트로 개념으로 소개를 드리고요 목차 정도 좀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 첫 번째 장 이런 일이 가능한가 두 번째 장에서는 플라시보의 간략한 역사 세 번째는 뇌 속의 플라시보 효과 네 번째 몸 속의 플라시보 효과 다섯 번째 생각이 뇌와 몸을 바꾸는 법 여섯 번째 암시, 감흥력 일곱 번째 태도, 믿음, 그리고 인식 여덟 번째 양자 마음 아홉 번째 변형 이야기 세 편 열 번째 정보를 변형으로 당신이 플라시보임을 증명한다 파트 2 변형 부분은 명상 준비하기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옵니다 믿음과 인식을 바꾸는 명상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형식으로 책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시리즈로 이어서 또 유용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춘함이 초반에 인트로라고 적어드리는 것들은 이렇게 서론과 그 다음에 결론 중간에 그걸 이어가는 사다리 같은 목차들을 쭉 살펴서 책 전체를 이렇게 좀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것이 좀 너무 길다라고 느끼시면 제가 본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상의 밑에 그 답글로 고정 답글로 몇 분 몇 초라고 적어드리면 그냥 그기로 바로 좀 본문으로 들어갈 때 그거를 표기를 해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찍으시면 좀 그 부분들을 생략하고 앞에 속의 부분들은 조금 생략하고 바로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씩 조금씩 더 여러분이 좀 더 책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러 좀 방법들을 좀 고안하고 팁들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 테니까 의견 있으면 언제든 주세요 자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나비스쿨의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지혜를 기를 수 있는 나비스쿨 설립을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 플랫폼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 꿈을 함께 꾸어보는 데 여러분을 초대드려 봅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그렇습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는 그런 나비 효과의 시작으로 여러분 책춘함에서 추천드리는 책들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쓰고 듣고 토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면 잠재의 시간에 변화의 씨앗으로 심을 때 그 씨앗이 반드시 나비 효과를 일으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말 좋은 책들을 출판하는 출판사들을 응원하고 그럼으로써 좋은 정신문화를 더욱더 퍼트려 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해주시는 방법은 책춘함에 이 소개해드린 지혜가 정말 도움이 되셨을 경우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 세 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 분들에게 세 분에게만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세 분에게 세 분에게 세 분에게 또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다고 믿고요 정신적 형태로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 답글 남겨주시는 거나 아니면 물질적 형태로 광고 스킵 없이 봐주시거나 아니면 책춘함 TV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거나 또 도네이션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또 참여적 형태로 책춘함 북코칭 북살롱 그 다음 정모 그 다음에 실전투자 독서클럽 CEO 북살롱 그 다음 하버드 협상 북살롱 또 스마티스트 MBA 라이프체인저 코칭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펼쳐져 나가고 있죠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정신적 형태든 물질적 형태든 아니면 참여적 형태든 어떤 형태든 우리가 함께 꿈꿀 때 우리의 그 꿈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현실화되고 현실화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여러분을 초대해 드려 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여러분의 나비로 날아오르는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